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해골왕 키우기라는 게임이고 별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4.7짜리 게임이구요 솔직히 말하면 마땅히 할 거 없어서 뭐 할 거 없나? 하고 애플레이어 기웃기웃거리다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평점 높구요 뭔가 부드럽게 진행된다는 댓글도 있고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이 게임은 모바일 게임으로 플레이스토어라는 플레이스토어라는 걸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애플레이어를 통해 컴퓨터로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는 거구요 자 그럼 한번 같이 즐겨보죠 들어갑니다 해골 분색이 20... 뭐야 대충 느낌이 오죠? 해골왕의 죽음으로 인해 각지에 힘을 좀 쓰는 해골들은 본인... 내 생각은 약간 다르네요 본인 스스로 왕임을 제치하고 나서는데 해골의 전체... 천하제일 해골들을 개최해 우승자를 왕으로 삼겠다고 한다 주인공이 해골인 거 같은데 전혀 모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의 게임인지 해보죠 한번 출석 체크 보상 획득 닫기 아 네 이렇게 시작을 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장비 가축이 강해지는 거 같은데 이번 건 조금 특이하게 듀토리얼로 시작을 안 해요 일단 인삿말을 정해보죠 응? 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 설명도 없는데? 뭐 일단은... 모험이랑 결투 이게 투기장이겠죠? 이렇게 두 개인 거 같고 해골왕 선발되면 뭐야? 전투는 한 턴 한 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민체면 노평센터가 완전 공격을 합니다 스킬의 장치는 순서대로 버블이 채워지면 발동을 합니다 전투를 누르면 두 배가 빨라집니다 연속으로 전투를 이어나고 싶으면 눌러주세요 전투 중상에 무당으로 갑니다 자동 전투네요 이렇게 해보죠 세트할 스킬을 선택해 주세요 1번 얘기하는 거 2번 3번 없으니까 아 뭐야 폭탄 선물 아 저거는 턴 지날 때마다 1배속으로 보자 헷갈린다 불장난 오 되게 근데 깔끔하다? 스킬 되게 많아요 어느 게 내 건데 이게 내 거구나 연습용 해골이 쪽은 스킬이... 잠깐만 내가 좀 봐야겠다 스킬 되게 많아요 6개씩 있어요 처음부터?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연속 전투 오프했는데도 지엄조 싸우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저기 아 오늘 해야지 스킬을 쓰는 거고 기본적으로 때리는 거야 내가 눌러줘야 아 모르겠다 내가 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인간적으로? 아 알려주긴 했지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그치 그치 어휴 최후의 바람 어? 몰라도 이겼습니다 아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나보다 센 거 같은데 상대가? 일단은 여기 있는 포인트가 턴이 잘 담아 차고 이게 두 개가 돼야지 여기서 맞춰지는 숫자만큼 스킬 나가는 거 같습니다 이건 세 개가 필요하고요 두 개 두 개 한 개씩이네요 스킬의 순서 같은 거는 모르겠네요 불장난 불장난이 괜찮은 거 같다 도트 딜 들어가서 어우 야씨 장난 아닌데? 형타도 500이나 바뀌고 고통의 저주 한 거야? 아 고통의 저주가 저 294 저거구나 괜찮네 근데 지 어우 야 저거 저거 뭐 힐포션이야? 신비한 음료 신비한 음료 아아 저렇게 제 음료 어우 내 거 평타칠 기회가 오면 이길 거 같은데? 아아 상대는 공격 안타 안하고 평타 두 대고 내가 이기겠지? 어어어 이거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게끔 만든 건가요? 되게 잘 만들었다 그럼 161에서 멈추는데? 올라갑니다 공격력과 체력 체력 공격력 많이씩 올라가네 한 번에 그리고 내가 확인 안 눌렀는데 지염도 사라지고요 어우 되게 부드럽게 움직인다 이게 신기하다 딱딱하게 움직일 줄 알았는데 깔끔해요 게임이 나는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보고 혼자 떠내면 되는 건가요? 뭐 시켜준다거나 그런 거 없네 일단 두 배속으로 하자 죽을 때까지 싸우라 그래? 아마 이 강화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네 키우기니까 방치형 게임이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게임인데 덱이 일단은 신경 써서 만든 게 느껴져요 부드럽게 움직이면 싸우고 스킬이 6개나 되고 모션 다양하죠 방치형 게임이 모바일 게임에서 스마트폰 나오고 그때부터 저기 그런 거 같은데 정말 발전 많이 됐다 투구수구 나왔어? 근데 그 장비는 세지는 거 같은데 강해지는 거 같은 느낌 전혀 없어요?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기본 장비로 다 이기는데 일단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게임의 몬스터는 전부 해골만 나오는 거 같고 세계관도 해골 끼리만 싸운다고 그랬고 저 음료수 두 칸 소모하는 거 치고는 데미지도 안 막히고 더 좀 세진다 더 이상은 아 지속 그만 그만하기 아 이렇게 근데 해골의 장비 같은 게 다양해서 이걸 통해서 보급형 상자 상자 열기 3,000원 구린 전사에 투구 구린 갑주 방패 뼈목걸이 반지 오픈 아 오픈 떠있는 건 열 수 있고 다른 건 시간이 있다 3,000원 스킬 레벨업 스킬 레벨업 아 이렇게 무덤으로 가서 내 거 정비하는 건가 아 장비인가 일단 입혀 붙이셔 뭐 민머리 해골 이거 말고 투구가 있잖아 이거 입힐 수 있고 장비 장착하기 아 이렇게 약간 불편하다 화석성 스킬 되면 증가 불 쏘는 거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는 경험치 획득량 괜찮네 갑주 방패 뭐 이 정도가 나왔고 스킬로 가죠 스킬 스킬 잘 이게 아마 강화가 되는 거 같은데 단련을 누르면 되나 단련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2단계씩 모르겠다 잘 아직 모르겠는데 나 아무튼 이것도 해보자 기원 단련 어 괜찮네 이거 이거는 뭔데 그럼 랜덤 회복이야 나 이거 확정으로 할래 장착 여기서 장착해주고 여기서 이제 순서를 받아서 쓸 수 있는 거다 아 이런 게 있구나 30%의 도둑샘이 4,3,12 120% 오 괜찮네 150% 오 괜찮네 이게 이게 가장 좋은 것 같긴 한데 이 턴에 이소동 공격력 10.5% 증가 분노 1경만 넣을 순 없나요? 최후의 발음 270% 최후의 발음만 그런 건 안되고 있는 내에서만 6개 선택해서 들어간다 무덤은 메인으로 이게 본점으로 오는 거고 업적 한번 볼까요 겸치 옷가게는 캐시 아이템 같죠 캐시 아이템이 아니네요 아 뭔데 이거 그냥 준다고 이거를 아 이렇게 준다고 할로윈 어 아 이게 준다는 거야 이렇게 아 어 어 100원에 아 이렇게 이게 이벤트를 주는 거 같네요 이거 원래는 명절 아가씨 도련님 모자 이렇게 이렇게 돼있고 아 저거 뭐 준다니까 받아가죠 할로윈 장갑 할로윈 신발 이게 할로윈이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네 좋아요 이렇게 됐고 뭔가 캐시 떡칠한 것처럼 변했는데 상점으로 가죠 여기서 장비를 구해간다 이건 뭔데 아 일반 강화수 이거는 상대 버블 하나 제거하고 데미지를 넣는다 아 불장난 스킬을 올리고 해서 스킬을 올리고 해서 진짜 그거네 광고 보고 무료액도 이렇게 있겠네 아 알 것 같긴 한데 아 광고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되게 잘 넣어놨다 그냥 보고 싶으면서도 얘도 해골로 하 음 구매해서 스킬을 업하는 것 같죠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5개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거르고 좀 더 한 번 더 싸워보겠습니다 모험을 떠나보죠 이번엔 메마른 벌판 메마른 벌판 차량 시작 오 해골 생긴 거 달라 아 내가 이제 누르는 거야 자동이 아니라 아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 아 다섯 턴이 필요하다 아 이렇게 이거 협소 아 평타는 어떻게 자동 점수도 있네 평타는 그러면 일반 공격 이렇게 아 오케오케 오케오케 모아서 다음 녀석한테 갈 때도 포인트가 남나? 아 그렇네 이러면 최후의 바락 아 이 괜찮은데 잘 만들어 놓는데 최의 바락 3턴 필요하고 최의 루즈도 할 수 있구요 이거 그냥 이거 써서 걸고 크으 사진 소환은 뭐야 아아 제법이야? 잘 만들었어 게임 흡수하자 흡수하자 빨고 들어가고 아 이렇게 안 달아 빠는 거 빼야겠는데 다 압이 부스구나 자 잡구요 오천 두목 조 까를로스 크흫 좋아 야 능식 올라가는 폭도 어마어마하네 자동전투 하죠? 어 자동전투 하죠 이게 빠르네 자동전투 하겠습니다 저 피읍은 빼야겠다 아 평타보다 약하다 피읍 빼고 이게 자동전투라면 순서대로 또 때리네 1,2,3,4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다음 건 흡이고 평타 치고 흡수하고 아 회복하고 때리면 폭탄 안 터지고 야 좋아 근데 이거 계속 도는 거야 같은 거를 요즘 게임들이 아무래도 좀 여캐 많이 나오고 그런 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게임이 좀처럼 없죠 특히 뭐 직업 같은 거 다양하게 만들고 새해간 섞어 놓고 그런 게 많은데 이렇게 해골만 순수하게 나와서 그리고 보면 되게 완성도 높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죠 잘 만들었네요 기대 안 했거든요 게임 아이콘이 뭔가 이거 저 약간 게임 그 로딩 화면 메인 화면에 있는 그림 같고 게임 자체는 구리구리 할 줄 알았는데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요 하.. 좋아 별은 없다 신기한 게 별이 없다 별이 그만하고 돌아가고 싶은데 무덤으로 언제까지 해야돼? 경험치 바가 안 나오죠 지금 내 경험치 얼마가 있는지 이게 전투력 총합적인 거 같고 666 390 경험치 바가 안 나와 이건 뭐냐? 상세상 걸린 거 3,900이라고 오래 싸운다 좌 오우 칵 좋아 좋아 쓰읍 저 흡수 스킬이랑 아 성냥은 안 빼고 되려나? 근데 흡수 스킬은 빼고 안녕하세요 이거 화면 채팅창 너무 키워놨나보다 너무 밋밋해서 그냥 키워놨는데 좀 많이 크네요 좋아좋아 도트 딜을 초반 부분에 넣어놓고 아니아니 이게 첫 턴에는 그냥 평타한다니까 이거를 쓰고 이걸 쓰고 평타를 강화한 다음에 두번이니까 이거 최고의 교육을 3번에 넣어야 되나? 이거 애매하네 어떻게 할지 이거 내가 해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내가 해야겠다 내가 해야겠다 일단은 도트 걸고 데미지 꽂아야 되니까 상태 이상 없애는 그런거 없어? 큐어 없어 큐어? 회복하기는 약간 애매한데 두칸이지 이거 뭐야 뭔 스킬야 어 뜨네요 이렇게 아 일단은 일단 회복하자 회복하구요 어 이렇게 하면 일단은 때려 때리고 300 상대는 어 이러면 안되는데? 지는데? 일단 걸어 이거 걸고 어우씨 어 이거 더 센데 상대가? 일단 이거라도 하자 어 400? 어 어 도트를 넣으면서 자기는 회복하는 그런 형식이네 곤란하지 나 못 이기잖아 회복을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때리는 것보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이거는 핸드폰 게임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받은거라 돌아가자 돌아가고 아 일단 뭐 좀 사서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였지? 버블을 제거하는데 이거 버블 제거 괜찮은 것 같은데 데미지 변수가 너무 크다 봤어 275면은 확실히 괜찮긴 한데 방패 아 이거 이거 살까 그냥? 사자 얘는 얘는 아 이거 빼자 이거 빼고 사실 저건 별 필요 없고 아 아 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냐아냐아냐아냐 아 저기 가서 확인해보자 일단은 이걸로 흡을 빼자 흡을 빼고 이건 괜찮은 것 같거든요 나는 평타 자체도 세고 성량이 약간 애매한데 이것도 좀 그렇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좀 그렇다 솔직히 말하면 아냐 이건 괜찮은 것 같애 이것도 괜찮고 아 일단 레벨업을 시켜놔야지 스킬 레벨업을 시켜놔야 밥값을 할텐데 잠깐만 다섯 개 준다는 거지? 받어 그럼 받어 어 받어 받고 스킬에서 업그레 해주고 이러면 31% 원래 원래 30%였죠 31 많이 안 늘었다 어 이거 강해지려면 한 세월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반지 이거 이거지 썩은 자의 반지 화.. 화.. 등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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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착하고 이건 뭐야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아 원래 다 챙겨져 있네 무덤을 딱 가죠 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해골 왕 이게 더 괜찮은 것 같고 입문제 이건 뭐야 경험치 핵 등량 200포인트 주고 여기서부터 입문자 리그 드랍률 93% 4단계 이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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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합니다 아 불 질러 주고요 불 지르는 거 도트를 좀 앞에 빼놔야겠다 어 도트가 제 목소리 못하네 너무 늦게 나가서 좋아 터지기 전에 갖고 그만합니다 도트를 바꿔 여기까지만 쓰자 이렇게 하고 데미지 회복이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아까 그 보스처럼 일단 도트 도트 회복으로 하고 어느게 좋은지 모르겠네 이거 해본 적이 없어 이런 거를 좋아 도트를 첫 턴에서 평탄을 안 치고 그냥 두개씩 시작하는구나 두개 걸고 때리고 어 얘가 나보다 3도 높네 스킬이 세니까 이기겠지 기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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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이 얼마 들어가는 거야 아 어 1300 어우 야 잠깐만 여기 여기서 막아버리면 어떡하냐 아니 아니 시작하고 가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오 오 못 깨라 그러면은 일단 선수치 결투 한번 가보자 이거 투기장으로 하루에 다섯 번 일단 시작하죠 이거 유저네요 유저하고 자동 전투를 한다 아 이런 형식이죠 이게 에 제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 높은 걸로 비교를 하자면 디지몬 소울체이스처럼 멀티 전투인데 상대 캐릭터를 따오지 따오되 스킬 전부 다 가져오되 전투는 자동 랜덤 이거는 뭐 순서니까 전략적으로 더 쓸 수 있는데 링크즈처럼 서로 이게 턴재로 하는 게임은 동기화를 하면서 핸드폰 게임이 잘 새끼는게 좀 많다보니까 PC게임은 다르게 이런 식으로 해놨나보네요 도중에 막 잡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합체 시키면 강화되는걸 거 아니야 일단 시작 레벨이 깡패야 그냥 이게 뭔 기술이야 어떻게 보면 누르고 있어야 돼? 체력을 지금까지 소중된 체력의 30%를 회복한다 되게 좋다 이거 이거 뒤에다 두면 되겠네 맨 마지막에 좋아 이 버블 포인트 이게 나는 괜찮게 보거든요 복불복이 심하긴 한데 방콜 좀 계산이 안들어갔다 이건 안쓰는 놈은 못하는데 상대 포인트 없을 때 쓰면 3천 민머리 해골 삼류보검 그리고 새로운 스킬 나왔습니다 이게 사신이죠 아까 나왔던거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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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대 체력의 6% 공격한 후 최대 2톤 뭔 소리야 공격 후 2톤 동안 최대 체력의 6%를 감소시킨다 이게 그럼 전투 내내 계속 쓸 수 있는거야 그럼 이걸로 해야지 그리고 업글 안된 그거 빼줍니다 도트는 하나만 쓰고 도트가 두개 하기에는 약간 지대해서 밀리네요 이 정도만 쓰겠습니다 상점은 바뀐거 없어? 변경하는데 돈이 5시간에 들어가는구나 장비 보자 일단 이거를 공격력 체력 올라가고 민첩 올라가고 민첩 18 올라가면 이거 쓰는게 낫겠죠? 엄청 올라가네요 삼류보검 스킨 때문에 뭔지 모르겠어 스킨 괜히 있어 합성 합성 이거를 일단은 저기 장비를 뺄 순 없냐? 이걸 장착해주고 이거를 합성해서 여기다가 안되면 합성 합성 승급인가? 아 이렇게 그럼 강화는 강화는 이거 들어가고 아 레벨업은 아 이렇게야? 그럼 일단은 장착을 하고 장착을 하고 레벨업을 들어가서 방패 이거 안쓸거잖아 이렇게 버려주죠 올라가고 공격력 9에다가 체력 민첩 레벨업 오 좋은데 무기는 좀 버리겠습니다 투구를 올렸는데 공격력이 올라가는 기묘하네요 구린갑주 아까 좀 멋진 갑주를 얻었는데 곰팡이 핀 해적갑주 공격력이 10 떨어지고 민첩이 올라간다 아 저 공격력은 전체적으로 높으니까 그치 800까지 올라가죠 민첩을 좀 올려주겠습니다 민첩이 어디 표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레벨업을 시켜서 이거 한다가 레벨업이 안되는군요 아헤 좋아 이렇게 하면은 어 괜찮게 올라갔죠 민첩도 올라갔고 이제 싸워도 질 것 같은데 아 약간 좀 게임이 오래 걸리게 만들었다 뭐 원래 이런 게임이긴 한데 모험이나 할까 한 번 더? 아 좀 해보고 정하자 망제송 레벨 2는 뭐야 이전 레벨의 모든 구역을 클리어해주세요 저 이 구역에서 막혔던 거예요? 일단 싸워보자 일단 싸워보자 자동으로 합니다 자동으로 해도 충분히 효율 나올 것 같으니까 200 계속 때리죠 저거 도트 딜이나 다름없네 그럼 괜찮네 저 사실 사실이 하늘로 날아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둠의 소환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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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격 후 2초에 걸쳐서 그러니까 12% 감소한다는 건가? 아 그러면은 잠깐만 체력이 7000을 놓치면 12%는 몇이야? 840 평타 안 되잖아 그럼 아 뭐냐 진짜 미치겠네 이거 왜 구려 구리구리 해 처음에다 이거를 그냥 걸어버릴까? 이거 이거 하면은 그래 평타 때리는 걸로 하자 체력이 7000이면은 840이면 안 좋지 걱정인 건 좋은데 기원 기원도 약간 애매해 아 아니야 2턴에 걸쳐서 회복하는 게 있으니까 괜찮긴 한데 기원은 두자 공격으로 그냥 다 때려박을까? 어둠지 느낌 어우 좋아요 버블 사라졌죠 버블이 맞나 내가 이제 자꾸 버블이라 그러는데 버블 맞네요 얘한테 졌었는데 장비 좀 바꿔줬으니까 이기겠지 4신 480 오 데미지 많이 들어가는데? 1200 오 괜찮은데? 이턴에 걸쳐 6% 18%구나 6% 400이 막혀? 7800에서? 그럼 바뀔 것 같기도 하다 18% 괜찮네 나쁘지 않네 생각보다 괜찮네요 지는 건 똑같구요 지더라도 경험친 줄거지? 여튼 두 번째에서 막히냐 레벨 있는 게임인데 그래도 경험치 아예 안주는 거야? 자 일단은 세팅을 바꾸자 돌아가서 잠깐만 일단 스킬로 가서 공격 위주로 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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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회복은 넣고 여기서 도트 들어가면 약간 답 없을 것 같은데 아 이 도트를 앞에 빼야 되는데 도트를 쓰고 싶지 않아 나 도트 싫어 도트 싫어 도트 싫어 도트 싫어 자 이렇게 하고 그래 아니면은 얘네를 바꾸자 이걸 바꿔서 이렇게 가자 가자 아 일단 이거 먼저 클리어하고 한번 한번 쉬어가죠 한번 이거 깨면서 쉬어가고 머싱텐도 되게 뭐냐 회복량을 감수하는 곳도 있고 한 단계 한 단계 바뀔 때보다 전속시가 너무 커 어 아까보다 약간 더 빠르죠 확실히 기원은 좀 오바였다 다음에서 버블 없애주는 거 버블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퍼센트 감소가 아픈데 회복 야 좋아 꿀 빨라지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길래 조금 해보게 5.5% 10% 가져오는 거면 역시 안 좋다 쓰레기다 평타 한 대랑 비교해서 그 사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좋아 좋아 아쉬운 대로 쓸만하네 무탄 힐 받고 아 이건 뭐 이길 테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500인데 다음에 750인 게 심하잖아 600 정도에서 끊어야지 맵이 몇 개인데 맵을 안 만들었나? 경험지 이렇게 준 거예요 재시작하자 그럼 너무 좀 빡센 거 아닙니까? 게임 갑자기 평타가 너무 세 그리고 스킬을 쓰는 만을 잘 모르겠어 랩이 낮아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아직 모르겠다 재밌네 턱 흔들리는 것 봐 버블이 아 내게 먼저 차네 상대가 아 지금 딱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얘를 얘랑 바꿔야겠다 바꾸고 얘랑 흡수랑 바꿀까? 아 이거 도트가 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랑 바꿔야 되나? 최후의 일격인가 이거 최후의 봐라 이거는 정말 좋게 보거든요 평타 자체가 너천도 때린다고 해서 크게 손해가 아니라서 이렇게 아예 그냥 센 스킬이 난 것 같은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공격력 증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좀 이거를 넣어서 어 머리 떴다 그만해 빠르게 강화해 주자 하나라도 강화를 해서 돌아가 돌아가 어디 어디 어 무기를 강화할까? 그래 무기 강화하자 강화 이거를 하면은 무기 같은 무기는 안되고 강화 레벨업 뚜껑 하면은 데미지 2랑 속도 올라간다 이렇게 한턴씩 주고받는 거라서 약간 포켓몬이랑 비슷하거든요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라도 때리는 건 한다니까 아예 느리 느리어도 모르겠습니다 자 강화수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럼 강화가 돼 강화를 하면 되면 7이 오르고 별로 안오르네 방어구가 너무 좋은데 애매하다 상점 상점 강화수 사 사고 여기서 최대 효율인 거 없어? 데미지 1룰 30 필요 없고 무기가 그나마 낫네 강화하자 일반 강화수 성공 확률 100% 확인 귀여운 것 봐 데미지가 올라갔다 아 이제 일반 강화는 90%고 강화랑 레벨업이 따로 있는 건 너무 취졸하지 않습니까? 1일 미션 이런 걸 경험치 줘 잘 보자 지금 돈이 있어도 딱 쓸 데가 없거든요? 아예 막 10만원이 있지 않으면 쓸 데가 없는데 지금 보석이 있단 말이죠? 이거 보석을 살 수가 있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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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스킬상자 장비상자 장비상자냐 스킬상자냐는데 스킬로 하죠 어 지금 스킬이 굉장히 낮으니까 150 구매합니다 어차피 저거 살 수도 있잖아 9,000원 좋아요 어 잠깐 스킬을 당해 등급이 있네 슈퍼레어 4개 뒤에 있네 슈퍼레어로 하자 이거 그럼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럼 쓰레기인거야? 5초간 10%의 도토 데미지 슈퍼레어 넣자 슈퍼레어 넣어서 장착하고 슈퍼레어 이게 레어고 그냥 일반 레어야 저렇게 쎄 보이는데 자 넣구요 레어 넣구요 레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아 힐해 힐해 힐을 하고 여기다 하고 여기서 하고 힐 많이 해 많이 해 자 상처 가르기 강화해 7% 올라가고 회복량을 3턴 동안 27% 감소 오 좋아 진작 이렇게 할거 뭔짓 한거냐 아 장비도 뽑자 아 야 하나 더 뽑을까? 더 뽑아도 감당이 되나? 하아 장비부터 뽑아봐야죠 예 스킬만 뽑으면 좀 아쉬우니까 장비도 뽑습니다 뭐 줄거야? 9,000원 일단 받고 아 장난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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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헤비 벨 헤비 어 어 어 어 그만 줘 그만 줘 그만 줘 승급 조각 아 이게 봐야 알겠는데 모르겠는데 일단 장비를 보자 데미지가 올라가는데 야 어떻게 단돈데 더 느려지냐 어 어 이게 일단 더 좋고 어 더 좋은거고 어 어 마오구는 체력 증가 1% 장착 민첩 증가 1% 어 어 물리석송 스킬 데미 증가 헤비 장갑은 공격력 증가 어 어 이건 장피 이거 장착해 어 모르겠는데 아직 어느게 더 좋은건지 정확히 안나오는데 같은 등급이죠 별 하나니까 그냥 내 낀거 업글 할래요 무기 업글 하지 일단 레벨업 어허 좋아 진작 이렇게 줬어야지 힘들었잖아 다음은 방패 방패 좀 보자 아 공격력이 올라가고 민첩이 떨어져 암석송 스킬 증가 나 이거 업글 할래 이게 생긴게 맘에 들어 어 다 넣자 아 잠깐만 속도 올려도 소용없는데 솔직히 생각하면 나는 내 느낌은 파워거든요 아 안 뭐 아 아 왜 고민하게 만들어 이깟걸로 지 이런 나무 방패 이거 3624 방패 이런거 들면서 내가 고민해야돼? 일단은 장비 공격력 증가 경험치지않은다 경험치가 좋아 경험치를 업하자 레벨업 다 되지? 어 체력 올라간다 좋아 좋아 레벨업 이것만 해 이것만 해 이것만 해 다 꼬라박어 이 정도면 이기겠지? 어 이 정도면 이길 수 있겠지? 이거 나중에 좀 하고요 일단은 가자 스킬도 지금 다 업글됐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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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이기겠지 가자 가자 2단계 가자 2단계 많이 세졌기 때문에 보는거랑 다르게 데미지도 800이나 됐고 슈워레스 스킬도 세겼기 때문에 오우야 랜덤으로 잡아 그냥 어차피 회복도 없다 안 쓸거잖아 어우야 내가 그냥 해야겠다 내가 해야겠다 내가 해야겠다 잘 보자 일단은 평타 때리고 여기서 두 번째가 도트죠 회복력 감소지 도트 나도 때려봐 불 여기다가 맞춰서 쓰고 싶은데 일단 때려 때리고 여기서 130%를 때리면 잡을 수 있나? 이거 때리자 어 좋아 감소되고 막고 도트 딜 언제까지 들어오지? 일단 그냥 평타 잡고 평타 잡고 상대 회복 나 두개 이걸로 그냥 대박을 노리자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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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피 두 번째 턴 도트 딜이니까 그냥 평타 때리고 세번째 도트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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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이거 쓰고 나는 때리자 때리고 하나 찼으니까 감소시켜주고 어 어 좋아 좋아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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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전에 죽는거야 이기니까 포인트 회복해주네 두번째에서 힐이다 이거 쓰자 그럼 쓰고 회복하고 한 칸인 상태니까 회복 감소 걸어주고 먼저 회복 덜 대고 이깎고 잡는데 이렇게 고생해야돼? 보스도 아니고 좋아 얜데 얘가 문제거든요 일단은 화염 불 지를테니까 감소시켜 좋아 이걸 아직 안 썼죠 그럼 다음 턴의 회복이죠 어 일단 이거 써 어 슈레 쓰고 아 불이네 여기네 아직 아 맞아 맞아 이게 숫자가 떠야되지 그럼 다음에 불이지 이 불 1봉은 이렇게 회복하고 불 지르고 상대 회복해서 평타 한번 치겠지 그러면은 나는 지금 회복을 써 아 똥 밟았어 아 여기서 회복을 감소시켜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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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때리고 잠깐만 왜 이런데도 질 것 같냐 화력 충전 아이씨 앤간이 안해? 도트냐 도트냐 회복이냐인데 계산을 좀 해보자 도트해서 다음 다음 턴까지 내가 못 버티거든요 회복을 하자 그냥 어 회복해 형이 몰라 몰라 회복해 살아야 돼 나도 이거 다음이 회복이다 난 회복 막을 거 없잖아 제발 아아 너무 이거 기저귀야 저거는 어허허 버틀만해 버틀만해 빨리고 단 불기둥이니까 저거 쓸 필요 없고 그냥 평타 때리고 여기서 감소 불 하루 한턴 밀어주고 좋아 아 살겠다 불 없으니까 좀 살겠다 근데 죽겠다 죽겠어 이씨 해볼게 잘 생각하자 일단 불을 도트니까 일단 때려 어 때리고 회복이 회복하지? 안 하는군요 어 네 이겼네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거 인간적으로 다음 거 하자 이게 고통 받으면서 해야 돼요? 이게 뭐라고 5천이면은 그냥 이거 때려서 감소하자 감소하고 이게 뭐냐 추리얼이야 얘를 도트 딜 없애는 스킬 없나? 나도 막을게 스킬을 줘 이러면은 의미가 없잖아 스킬 종류만 다양하면 쿨이잖아 나도 살만한 구석을 남겨놔야 될 거 아니야 좋아 내리고 야 쿠탄이야 아아 아 때려 몰라 때려 때리고 감소하고 랜덤이야 퍼센테이지가 너무 랜덤이야 어 그냥 잡자 어 잡고 어 넘어가 나중에 뭐 회복을 할 애가 나오겠지 얘 이런 애들 이렇게 회복 두 개 세 개 있는 애들 이런 애들한테 회복하고 도트 딜 내리고 도트 딜 때리고 회복하는 계열이네 흠은 좀 아껴놨다 이거 몇 턴 이지? 그런 거 안 나오네요 세 턴 감소면은 여기까지 밖에 안 가잖아 됐어 여기서 그냥 아예 회복을 하고 많이 회복해줘 그치? 300 그 정도는 뭐 양호하지 여기서 한 턴 감소해주고 아 데미씨 똥이야 진짜 다음 턴에 한 칸 들어가고 나 일단 회복해 회복하고 여기서 다음이 회복이니까 이거 때려서 회복 늦춰주고 약하게 해주고 어 좋아 아 이거 회복 약하게 해주는 건 진짜 좋다 이거는 죽이지 말고 힐 하자 제발 그치 아야 아 아냐아냐 나쁘지 않았어 평소 때리고 포인트도 모아가고 싶은데 일단은 회복해 일단 회복하고 아 아냐 나쁘지 않았어 때리자 때리고 맞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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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때리고 5,300 일단 포인트 감소해주 포인트 감소해주고 어우 좋아 데미지도 세게 막히고 회복해주고 어 내구도 개념 없잖아 있으면 안 돼 세 턴이니까 어차피 이거 써도 평가 쳐야되잖아 다음번에 그래 때리고 두번째에서 힐을 막아주고 좋아 좋아 힐 걸지 말고 평타 때리자 평타 두대로 잡네 힐을 해 일단 그럼 힐을 하고 이거 때려서 잡으면 딱인데 그치 풀피 포인트가 약간 아쉬운데 사신소환 어 얘는 사신소환해야겠다 그냥 폭탄 어 야 스킬 왜 이따위야 어 소신된 체력 30% 회복? 너무 사기잖아요 회복라인 가기 전에 나도 회복을 하고 살아야되니까 일단 쪽 아 똥이었어 때려 때리고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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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 하 하 한 번 더 해도 이길만한 견적이 안 나오는데 일단은 사신이 너무 쓸모가 없다 지금 5300짜리한테 쓰기엔 약간 아깝다 조금 한 번에 900 900밖에 안다니까 969니까 많이 안달죠 이거 이거 쭉 빨아먹는 거에 비해 너무 약해 사실은 슈레 견적이 아닌 거 같은데 강한 녀석들한테 좋은데 슈레급은 아닌 거 같고 지금은 회복 걸자 회복 걸고 애매한 회복 걸고 어 질 세네 큰일났네 아 얘가 이거 야 얘도 이거 있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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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았어 포인트 하나 까주고 아씨 500이 뭐냐 다음 폭탄이네 그럼 잡자 그냥 때려서 터지기 전에 터지기 전에 잡자 잡고 잡을 수 있을까 하나 다음 터에 터지잖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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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일단 깎아주고 아 똑같은데 레파토리가 걸리고 얘가 좀 회복하기 괜찮은 애 이거 이거 걸고 아 500이 뭔데 빼버려야겠어 너무 문발이야 전혀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 같은 느낌이 안 들어 저거 스캐너로 지금 너도 회복 있냐 일단 때려 때리고 회복 틀어막고 아 좋아 이렇게 버티는 동안 나는 회복하고 많이 채워주세요 제발 그쵸 많이는 아니었다 다음이 내 포인트 깎는 거잖아 때려 그럼 어쩔 수가 없어 아 제발 어어 야 너무 세게 들어오신다 아 여기서 이렇게 얘가 나오면 안 돼 죽어나 이거 뭐야 5톤 동안 35% 다음이 회복이고 때려 때리고 회복 막고 좋아 야 막아도 850이 차버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하네 이 게임 900 차는데 나는 안 막혔는데 일단은 회복 두 개 다 쏠쏠하게 많은 것 같거든요 난 일단 회복하자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진짜 타이밍을 약간 재야 되네 두 번째 스킬 최후의 1격이지 최후의 1격 맞고 죽지는 않겠지 설마 그치 크리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일단 하나 까주고요 애매해지는데 이러면은 때려 아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많이 채워줘 좀 아 야야 아 잠깐만 이러면은 나 작살나잖아 에헤이 에이 시작하자마자 진짜 일단 회복해 얘는 사실은 괜찮은데 사신이고 나발이고 그냥 죽었어 나는 저승이야 1800인건 좋아 근데 그럼 뭐하냐 졌는데 이번 건 솔직히 너무 똥이었어 확률이 똥이었어 힐 두 개는 내가 유지하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 너무 똥이었어 인간적으로 이거 뭐야 공격력 감소 아니야 아니야 세 개나 세 개씩이나 써서 감소할 만한 그릇은 아니야 이거는 아 두 개 쓰는 거 아니야 다 아니야 내 맘에 안 들어 이거 좀 올려줄까 데미지인가 아 이거 좀 올린다고 해서 올릴 스킬도 없지 몰라 하염 어둠 어둠 공격 특화를 어둠 속성 걸다가 쓰고 있는 거야 어둠이 많구나 아닌데 어둠 쓰고 있는 건 아닌데 내가 뭐 쓰고 있는 거예요 착용 중 아 이거 두 개네 이거 두 개랑 이거 이거 두 개 아 어둠 두 개야 어둠 두 개 물리 두 개야 아 물리로 특화시켜서 템트리를 짤까? 1%라 일단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좀 줘 200부터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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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은 아니야 200은 아니야 1%라 2%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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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킹 그냥 벗을까? 거슬리는데 거슬리는데 아 레벨업 어? 어? 일단 일단 잘 생각하자 지금 스킬 크게 불만 없거든요 솔직히 얘가 지금 아까 똥을 떠서 좀 빈정상한 것 뿐이지 불만 없고 장갑 능력 뭐였지? 고갱은 증가 이거 레벨업 하자 당장은 얘가 효율이 좋으니까 와 30 올라간다 진짜 끼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네 아 이거 2단계 짜리네 얘는 아아 잠깐만 39 59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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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책을 심어 구나 이거 넣으면 아 이거 넣어도 2개야? 이거 넣는게 그나마 낫네 근데 돈이 없어 장갑 장갑 장갑에다가 이거는 넣으면 당연히 당연히 이건 비싸겠지? 어 그러면은 방패 세 개까지 들어간 니까 세 개 넣자 어 약간 구리긴 한데 뚜껑 뚜껑 뚜껑에 넣자 뚜껑 뚜껑 뚜껑에 넣자 뚜껑 레벨업 해서 아 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레벨업 시켜주지 여기다 레벨업 해 아쉬운데로 써 어쩌겠냐 아 돈 아끼자 아끼자 아끼고 한꺼번에 하자 아낄 때까지 내가 할진 모르겠는데 일단 아껴 자 모험하자 나 사실 오늘 세 개 받았거든요 게임? 근데 지금 이거 3급을 못기고 있단 말이죠? 아 사실 이거 지금 가도 못 이겨 어 뚜껑 하나 바꿨다고 이길만한 게임이 아니야 돌아가자 아 이거 이거 선발대회 나 선발대회 좋아 어 이거 괜찮은 거 같아 발란스 좋아 여기서 저 일격으로 한 방에 잡아주면 내가 고마울 것 같은데 그치 나갔다 현재 좋아 아주 강해 자 계속 어 75원 상자를 바를 수가 없다고? 어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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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러면은 그럼 천이 속 드나? 데미지 아 사실은 별론데? 사신 별론데? 사신 별론데?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별론거같이 사신다? 1200이면 별로잖아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18% 감소해서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역시 회복이 있는 게임은 다르다 75원 주네? 경험치도 주고 이거 괜찮은 거 기사 없이 모르겠다 그냥 회복이 뒷줄이다 뒤에다가 자꾸 박아야된다 300 무난하게 깨고 있어요 또 신기한 게 좋아 이거 이거 가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고 7500 어 여기서부터 이제 효율 나오지 어느 정도 나오지 1200 한 칸짜리 기술이 1200 뜨는 거 보고 약간 빈정상할 뻔했는데 쟨 또 회복까지 막아줄래는데 그럼 한 칸 들어가는 거 뒤로 빼놔야겠다? 그래 꼭 터지기 전만 제압을 하면은 만족스러우니까 계속 레벨업 한 번만 하자 데미 겸 전투력 내가 더 높네요 스킬 때문에 이겠지 1레벨 스킬 쓰잖아요 상대는 노말 레어 두 개 노말 네 개 이게 노말이라고? 어? 어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노말이야? 아 노말일 것 같다 어 이거 회복 기술이 있음 아니 회복 기술을 포함해서 당근 바가지 포함되는 거 아니야? 봐야 알겠는데 자 레벨업 그만하자 아 좋아 좋은 레벨업이야 그만해 장비 뚜껑에다가 레벨업 네 개짜리 박아서 레벨업 어 좋아 이길 것 같애 어 이제 이길 것 같애 이제 이길 것 같애 이제 이길 것 같애 거지같은 게임이네 이제 3구역을 이길 것 같다 보스가 아니라 3구역을 자 일단은 5000이면은 까 까고 제발 세게 아이씨 때려 어 때리고 저거 맞고 때려 때리고 마무리하고 이거 괜찮은데 이거 체력 풀자 거의 천식 박힌다 많이 박힌다 이제 보내버려 보내버려 아 이러면 애매하게 또 두대대려야 되잖아 아하 진짜 지금 회복하자 그냥 어 회복하고 어 어우야 훌륭해 도트 들어갔죠 선빵이지 세게 때리고 이걸로 마무리하자 아냐 체력 없어 아 이걸로 마무리 좋아 네 번째에서 9000이면은 정말 좋은데 지금 이거 회복 두개 앞에 두개지 도트 넣고 회복하는 형태네 때리고 맞고 걸고 저지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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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회복까지 효과 받으니까 어우 좋아 괜찮다 이거 걸고 이제 포인트 적절하게 버블을 가진 상태에서 풀피로 제압하면은 딱인데 어 지금이 딱이죠 두개 두개 도트 무탄 세턴 180 무탄 감소 감소 들어가기 전에 딜을 꽂아야 되나 일단은 사실은 꽂고 이건 확정이니까 아 몰라 일단 때려 사신이 가장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상대로는 말이니까 뭐 거의 뭐 2000 나니까 필요 없고 포인트 낮춰주고 아 900이 뭐냐 아 이거 어쩌지 이거 아 일단 때려 일단 때려 투타는 당장은 괜찮으니까 그리고 회복을 막을 만한 기술은 없죠 확정으로 회복하자 무섭다 확정 회복하고 분리개소리라 약간 일단 사실 써 하나에 쓰고 회복을 막는게 중요한데 아 나 이거 죽을거 같애 때리고 평타 어차피 쟤는 회복할거잖아 그럼 회복을 일단 막아 아 아 어떡하냐 평타 맞으면은 1000 들어가지 다음 회복까지 3칸이고 3칸이면은 내가 이거 때리고 평타 때리면 잡잖아 어 잡아줘 아냐 아냐 졌어 졌어 망했어 망했어 야 아니 아니 최소 데미지 들어가면 어떡하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서 두 포인트 아끼고 다음에 세게 하나 때리고 넘어가면서 한 칸 세게 때리고 사실으로 잡고 싶은데 사실이 하나 부족하네 때리고 이걸로 잡자 좋아 데미지만 보고 쓰자 어 회복을 막는다는 그런 건방진 생각하지 말고 데미지 넣은다고 생각하고 쓰자 얘네 회복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확정 회복을 걸어주고 확정 회복을 걸어주고 뭐 크게 손해보는 기쁨이 되는데 일단 잡아 아아 야 그렇게 못 잡으면 어떡해 일단 넘기자 어 세게 때리느냐 그냥 때리느냐인데 두 번부터 도트니까 일단은 때려 때리고 여기서 조정을 잘 조절 잘해야되는데 다음 다음에 회복이잖아 팡트 때리고 도트 들어오기 전에 죽이자 그냥 죽이고 애매한 포인트로 가 그냥 몰라 자 사신 맞고 팡트 때리고 맞고 사신 때리고 어 얘가 다섯 턴짜리지 그럼 이거 아끼는 게 맞다 회복을 위해서 포인트 버블도 아끼고 기도해 아니아니 그냥 때려 이거 때리고 이거 때려 때리고 2800 어 이기겠는데? 어차피 이거는 내가 회복을 한번 그때까지 해야 되니까 자세하게 보자 여기서 170을 맞으면은 1700이 들어간단 말이죠 다음 회복까지 아 이겼다 여기서 그냥 때리면 되겠다 빠르지? 그치 오케이 아 생각을 좀 미리미리 해야되네 뭐 다음에 버티고 뭐고 이런걸 해야되는 게임이 아닌 재시작을 왜 하는건데 넘어가자 이거 스태미나 없어요? 게임에? 가차 없는데 게임이? 가차 없는데 게임이? 분명 못 이겨 잠깐만 우지개선 뭔데 요일던전 있네? 와우 잠깐잠깐 이거 자동이야? 보딩 해골 모애네 해골 모애네 해골 모애네 좋아 어 이거 한방이다 지금 막역이면 사나운 보딩 한방? 아아 진짜 너무 쓰레기다 회복하고 한대 맞고 때리고 괜찮은데 이제 보딩은 스킬이 아예 없네? 평탄에 그냥 데미지도 별로 안쎄고 어 좋아 괜찮게 살려갔네 근데 2만짜리를 어 야야야야 레오 어 야 이거 슈레 하나 있다 이거 뭐냐 어 마지막에 입힌 피해량이 110%? 이게 뭔데 어어 뭐야 아 이거 막역 뒤에 쓰면은 대박이다 그렇지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어 이거 사실이 제대로 본 부분에 3600 들어가네 아 지금 하필 그래 2탄 맞고 일단은 맞물려서 감소가 되나 어 잘하면 잡겠는데 잘하면 아 감소 안된다 아아 아아 3000 어 괜찮아 사신이 캐리하네 이건건 이건 여기가 이런 데에서 사신 쓰는 거구나 근데 지는 거 같은데 에이 설마 회복할 수 있지? 잘 버티면은 살 수 있어 어 저거는 똥으로 들어가지 그러면은 사진 난 사진 들어가고 내가 근데 회복한 거 맞나요? 아 아 부활해보자 아 여기서부터 부활이야? 가금 게임이야? 설마 지진 않겠지? 설마 좋아요 여기 잡으면은 뭐가 나오느냐 장신구 승급 조각 방어구 승급 조각 강화수 두개 어우 좋은데 에이 가자 승급해 보자 승급 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에에에에에이 살짝 실망이 크다 강화 돈이 부족하다 그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나가는 게임이구요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 이번 게임은 재밌게 플레이했어요 도중에 막 재미없다고 나가거나 그런 말을 한 번도 안했죠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고 잘 만든 게임 같네요 전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할 거니까 혹시 가끔 끝난 게임 남겨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끝난 게임은 삭제를 하기 때문에 다음은 안할 거예요 관심은 감사하지만 내가 이거 안한다고 그러고 다 받아가서 의심할 것 같은데 안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만 뿅